네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모닝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금 환기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 전날 예상보다 높은 9월 소비자 물가지수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는 큰 폭의 장중 반등을 이뤄냈지만 연속성을 보이진 못했습니다. 여전히 기증금리 인상폭에 대한 전망은 높아지는 중이고 소비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금 반등하자 투자자들은 자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리 선물 시장에 형성된 가격에 따르면 11월 FNC 회의에서의 인상폭은 75BP를 확실시하는 중이며 12월에도 75BP가 인상될 확률을 50%가량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가 발표한 소비자들의 1년 예상 인플레이션은 5.1%로 전월 대비 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7개월 만에 상승 반전입니다. 같은 날 발표된 핵심 소매 판매도 시장 예상보다 높은 전월비 0.4% 증가하며 경제 전반의 수요가 여전히 강함을 나타냈습니다. 연준 내부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해 수요 둔화 신호가 필요하다고 수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당일 미국채 10년물은 인플레 우려를 반영하며 4.0%선을 돌파했습니다. 정책금리 전망에 민감한 인연물도 4.5%선에 바짝 근접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0.84% 올랐습니다. WTI 유가는 강달러 영향으로 전월비 3.93% 내렸습니다. 이날 S&P500은 전일 대비 2.37%, 다운은 1.34% 하락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3.08% 내리면서 여타 기술 대비 더 부진했습니다. 시총 상위에 포진한 대형 기술주들도 모두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아마존이 5.0%, 테슬라가 7.6% 내린 가운데 애플이 3.2%, 메타와 알파벳은 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4% 내렸습니다. 당일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한 J.P 모건과 웰스파고는 각각 1.7%, 1.9%씩 올랐습니다.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은 은행 펀더멘탈은 경고하지만 우크라이나 문제와 중앙은행의 긴축으로 경제는 역풍의 직면에 있다고 업황을 평가했습니다. 웰스파고는 개인과 기업 고객 모두 재정 여건에 양호하고 이로 인해 은행 전반의 연체율이 낮은 상태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주택시장 부진으로 모기지 관련 사업의 인력을 감축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 섹터가 하락한 가운데 경기 소비자와 에너지 그리고 소재가 두드러진 약세를 보였습니다. 헬스케어는 1% 미만의 내림세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선방했습니다. 이상 모닝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